참 멋있습니다. 그러게요. 객석의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유, 그러면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그러시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파이팅 국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파이팅을 드린 그런 시간인데요. 네. 유쾌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무대를 후끈후끈 달궈줄 멋진 가수분들이 나오실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이네티비와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파이팅을 외치는 그런 가수분들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먼저 독특한 비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수분 바로 신명아 씨가 나오실 텐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 가슴을 잔잔하게 적셔줄 멋진 노래를 띄워드린다고 합니다. 박수를 환영해 주세요. 네, 신명아입니다. 네, 신명아입니다. 네, 신명아입니다. 찬무사람의 너희가 나를 널로 만지면 뒤로 섬기네 나도 모르겠니 영원히 진정히 명반만에 영수해 영원히 진정하니 그 지옥형 피운 빛날 지지보내던 날 캐릭 나를 느끼네 어린 마음 안 닦았던 사랑의 마음 자기 사랑 해놓기랑 고독 겨루 뜨며 저런 불안을 보고 나도 모르네 영원히 진정하니 이 문만에 영수해 영원히 진정하니 영원히 진정하니 영원히 진정하니 고맙습니다 우선